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오후 시간인데요 오후 첫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선 북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고에 나섰어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110주년 고강도 무력시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ICBM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아니면 7차 핵시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도 부장관도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신뢰할 억지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력 도발을 계속하게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의회 청문회에서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대가 없이 이런 도발을 계속하게 둘 수는 없고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북한의 공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대미정책협의 대표단이요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대응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내 동향을 보면 군사적인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장 유력한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캠프의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연합 방위 대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는 곳까지 뜨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7차 핵실험이 되면 어떤 실험이 될 것이냐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적은 우려함으로 파괴력을 높이는 수소폭탄 실험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핵과학자 데이빗 올브라이트 과학국자안보연구소 소장인데요 아주 유명한 핵 전문가죠 지난 5일날 자유아시아 방송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북한이 핵실험을 제기한다면 수소폭탄과 관련한 핵실험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초기 단계인 1단계 수소폭탄은 상당히 크고 하나당 50에서 100kg의 무기급 우려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요 북한은 더 적은 우려함으로 15 내지 30kg 정도를 쓰는 소형화된 2단계 수소폭탄으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참고적으로 북한은 2016년 1월달에 4차 핵실험 당시에 첫 번째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9월에 6차 핵실험 때도 열 핵무기 즉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브라이트 소장이 보기에는 북한이 2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핵무기에 무기급 우려함이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추정치는 달라지는데 북한이 만약에 2단계 수소폭탄 양산에 돌입할 경우에는 같은 양의 우라늄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 무기 즉 원자폭탄의 위력을 30 내지 50kg톤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g톤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울브라이트 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도 이때 핵실험 했을 때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자폭탄 즉 북한 핵실험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과 관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폭핵분열탄은요 여러분들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죠 원자폭탄 내에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넣어서 폭발력을 대제적으로 높인 핵무기예요 그래서 울브라이트 소장이 판단하기로는 1단계 수소폭탄으로 지목되는 것도 증폭핵분열탄으로 해석이 되고 2단계 수소폭탄이 엄밀한 의미의 수소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성남시장선거 그 다음에 경기도 치사선거가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 간의 굉장한 전략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이재명 고문의 안방이잖아요 성남시도 안방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이겼지만요 성남시장선거 성남시장 관할 구역에서는 이번에 사실상 이겼는데 몇 표 차이로 이겼느냐 75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48.22% 민의당은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48.21% 그래서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표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불과 75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장 은수민은요 출마,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출마할 수가 없죠 지금 뭐 여러 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의당에서는요 성남시장을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남시를 뺏기면은 국민의힘한테 뺏기면은 성남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어떤 대양동 관련 서류가 검찰의 수사 자료로 인용될지 알 수 없는 자료 어떤 폭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장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민의당에서는요 현역 의원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누구냐 바로 김병욱 의원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전략공천이 되면 이 보궐선거도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재명 전 지사가 바로 분당을 지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순회도 그래서 김병욱이를 전략공천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공문이 출마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분당을 지역 득표율도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보다 무려 16%나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뛰어들어갔고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치명적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공기지사 그리고 이제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가느냐 대체적으로요 이재명의 저격수로 뛰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신상진 전 의원 3,4선 정도 되는 아주 중진 의원이죠 김민수 분당을 당역 의원장 장영하 변호사 그리고 이기인 성남시 의원 현재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은영 의원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또 후보들도 지금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또 강용석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강용석이라든가 또 함진규 의원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불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경기지사는 다 돼 있는데 성남 분당을 선거가 만약에 김병욱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누가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CBS에서 한마디 했어요 만약에 이재명 분당을 보선 출마가 확실하면 거기에 봤을 투수 한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느냐 근데 그게 누구느냐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투수가 원희룡 지사냐 이렇게 앵커가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패를 맞춰보고 연락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는 또 이 안철수 위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거물이죠 이렇게 거물을 투입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꺾겠다 이런 의지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에는요 윤심이 작용한 것이 맞다 그래서 김 의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게 바로 윤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요 또 선거중립의무와 관련해서 당선인이 정책협의는 주로 해도 선거협의는 저랑 잘 많이 안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그 의무까지는 없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선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요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철의 여인이라 라는 수식어를 빌어서 마그렛 대처 상징어가 철의 여인이잖아요 철의 여인이 되겠다 21세기가 서울의 시대였다면 20세기가 21세기는 경기도의 시대가 되어야 하고 이번 경기지사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 당선인이 제 출마 결심에 덕담을 해줬다 그리고 출마는 당선인 뜻과 관계없이 저의 뜻이었고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자 나섰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경기지사선거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성남의 성남시장선거 그리고 성남시장선거와 동시에 성남을 지역구선거 이 선거까지도 지금 아주 뜨거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민당과 국민의힘 그런 정당이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호중 의원은 이재명 고문한테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고문이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줄 수도 있고 선대위에서도 전면에 나섰느냐 아니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하느냐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유세는 당연히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이제 성남시장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그리고 분당을 선거도 김병국 의원이 만약에 차출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분당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중요한 지금의 선거 동향 그 다음에 북한 모발 동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의 젊은 분들 제 방송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